춘천의 맛집만 간다 먹구 깜짝 이름이 왕만두래 왕만두래 왕만두 42년 전투 블루리본 서베이 2년 연속 선정 통통만두 두판은 기기고 벌써 다 먹었대 야채 비빔만 법과 속초 만두 위에 야채 올려 만두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 맛있어 보리소바 아 맛있어 두판은 기기고 벌써 다 먹었네 콩만두 황팡도 황팡도 얇퉁퀴 돼지고기 각종 야채가 섞여있는 만두소 대파의 강화 아 식감 좋아 아 맛있어 똑똑똑하고 싶다 체k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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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먹고싶다 구독 좋아해 다음주에 뭐 먹을까 книиг 코멘 lub 끔 interacting somebody gig